멀죠. 좀 멀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느 권력이 들어서든 저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가지인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. 뭐냐면 돈 많이 가진 놈한테 뺏어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걸 못하니까. 너무 빈부격차가 너무 큰데 돈 맞는 사람은 정말 주체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죠?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한도 그냥 시장이죠. 시장.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하나의 시장일 뿐인 거예요. 간절이라는 노래 부르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는 믿고 누구는 잃는가 험난한 삶을 하고 그래야 하는가 앞서서 산자와 뒤쳐져 죽은 자 그 모든 눈대는 숨가쁜 눈물이 왜 이리 세상이 음상 막히지느냐 안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다 아직 안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안니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간 저리 간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과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우리들 모두 제 가는 길 제 길을 가지만 우린 아직 오늘도 간 저리 원하지게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세상 내 일한 만큼만 받는 세상을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야 하니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한 나는 오늘도 간 저리 원하지 간 저리 간 저리 간 저리 하하하 누구를 밟고 어디에 서는가 왜 같은 우리가 달라야 하는가 사랑하기 위해 그렇다 하지만 그 모든 눈에는 고독한 눈물이 왜 미리 갈수록 지체만 가든가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간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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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간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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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내 일한 만큼 갖는 세상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내 맘만큼 갖는 세상 간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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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dem이 간절히 크게 간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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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counselors 주석절보내세요